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냥 애기는? 신나. 나도 주말에 탈출. 아, 그렇구나. 나도 탈출. 오빠가 애기 다 보는 거야? 뭔지 알아요, 형님이? 주현이가 다 보는 거지. 주현이가 다 보는 거지. 주현이가 다 보고 있잖아, 지금. 키즈존이랑 베이비존 때문에 왔잖아요, 그렇죠? 이 앞쪽으로 하나를 딱 들어왔을 때 경기가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놀고 있고 콘텐츠 거리가 보이고 있을지도 몰라서. 여기나 아니면 여기. 왜냐하면 여기다가 키즈존을 하면 엄마들이 약간 불안할 것 같아. 나는 이렇게 하은 씨가 이렇게 뭔가 일하러 나왔면 이 상황이 너무 좋다. 본인이 좋아했던 거, 잘하는 걸 하러 가는 거잖아요. 태현아, 이거 빨리 주워. 주현아, 방 일이 뭐야. 아, 놀고 나서는 청소를 해야 돼요. 태현아, 알았지? 남자가 군대 가서 청소하는 거야. 지, 지, 지. 너 그래도 어쩌다 네가 한 거야. 지금 세 사람한테 그러는 거잖아요.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주워, 이거. 주현아, 빨리 해, 누구. 너 방이잖아. 주현이한테 네 방이니까, 네가. 아빠가 싹 다 해준다며. 네. 야, 태현아 이거, 태현아. 야, 이렇게 해. 아기한테 일 시키는 거야, 아빠? 아기게 아기야. 아, 진짜. 태현아, 그럼 이거 쓸어, 빨리. 그렇지. 아기들이랑 네가 밑에 좀 해. 아빠가 책상에 갈게. 야, 뭐야 이거 책상. 왜? 확산이 큰일 났다고. 아... 오, 이거 안 돼, 안 돼. 야, 물 뿌리잖아. 주현아, 가, 물. 야, 나가. 너 얘도 됐고, 저기 거실 가. 야, 그린 그린, 나가서 그린 그리고 있어. 그린 그리고 있어, 나가서. 그린 그리자. 우와, 뭔 아이스크림 어떻게 먹은 거야? 안 묻은 적이 없어. 아이스크림 안 먹고 바른 거야. 하아... 보통 일이 아니다. 또 공부를 안 할 수 없으니 이거 청소해야 되고. 그러니까. 와...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우리 애들은 알까? 애들은 모르죠. 와, 완전 잘 그렸다, 태강이. 어우, 축구할 때가 벌인다. 벌 거 아니에요. 주현아. 맞아요. 청소기등 갖다 줘, 청소기 빨리. 어, 장난 아니지? 야, 앉아봐. 승아. 공부할 맛이 나나 가야지. 아, 내가 이렇게 끌겠어, 가야지. 가야지. 이래야지 성적이 쫙쫙 올라가요. 영어가 아주 좋은데. 봐봐. 봐봐. 흰 백. 이래야 된다고. 아빠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. 엄마한테 몇 날 얘기하는 게 이거야.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. 아빠처럼. 아빠처럼. 하아, 끝났다. 하아. 하아.